오늘 첫 이야기는 여론조사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제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취임은 최저입니다 21%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21% 부정평가 70% 사실 총선 전으로도 좀 낫다 낫다 했는데 완전히 콘크리트 지지층까지 좀 빠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들 좀 보셨어요? 어제 추락은 멈추지 않았다 추락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김장철이 원래 멀었는데 배추세는 수준까지 왔어요 포기예요 그러니까 포기 수준의 지지율이 오지 않았을까요? 21%면 제가 봐서는 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포기다 자세히 좀 보면 수도권만 봐도요 수포예요 수도권 포기된 거의 서울, 인천의 수포고요 70%대가 잘못하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보포입니다 보수도 포기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여기도 거의 과반이 잘못하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보면 중포예요 중도층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기도 거의 70%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포라고 제가 붙이긴 했는데 정치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포기 상태다 그래서 각성하셔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의 지지율이 나오더라도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21%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봅니다 전광판 너무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선거 때 보면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여론조사는 일일이 하지 않는다 전광판 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광판을 예의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광판의 수치가 왜 바뀌고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되는데 전 여론조사 갤럽조사가 금요일 오전 10시 매주 나오거든요 볼 때마다 지지율을 보고 그다음에 전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지지율을 봅니다 서울 지지율이 17%가 나왔거든요 잘하고 있다 17%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제가 40대여서 30대 40대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중도층들의 표심들을 보기 위해서 40대 부정평가가 90, 긍정평가가 8% 나왔습니다 30대는 부정평가가 81, 긍정평가가 10% 이 정도라면 중도층들을 떠나서 보수층들까지도 지지를 약간 유보, 철회를 했다고 보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포기, 앞서 얘기했던 포기라는 단어는 저는 절대 쓰지 않거든요 이렇게까지 충격운육법을 좀 줘서라도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애정을 보수층들이 담아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참피율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가 않고 동의할 수 없는데 여기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집권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되겠냐는 보수층들의 한탄, 한숨들이 여론조사에 남긴 거거든요 보수만 든든하게 잡아도 이 갤럭조사에서 나오는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30이 넘을 겁니다 정당 지지율보다 지금 한 10% 가까이 갭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튼튼하게 잡아설 수 있는 변화를 가져가도 될 텐데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 이런 노력들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원의 스타일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걸 해야 됩니다. 분명히 올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으신 김 전 최고 좀 화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여론조사 수치가 과학이기도 한데 제가 앞에서 지금 딱 정면에서 김병민 전 최고 얼굴을 보니까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좌충우돌 국정운영에 대한 여기에 대한 분노가 느껴져서 이건 정말 촉진 여론조사다 김병민 전 최고와 민심을 많이 듣는 분인데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말 과학적인 방금 표정을 시청자분들 유튜브로 보시겠지만 과학적인 표정을 지금 지어주셨어요 분명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박 실장님한테 5696님이 대신 궁금증 보내주셨는데 혹시 남은 임기 동안 2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20%가 무슨 벽도 아니고 그냥 숫자일 뿐이잖아요 그래요 이 정도면 다음 주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려간 건 차상병 특검법 관련돼서 차상병 수사 외압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경로설 정도만 나왔고 이 경로설이 하나의 동인이 돼서 대통령실에 다른 분들이 외압을 행사했지 않았겠냐라는 정도가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쉴드 쳤던 건데 대통령이 직접 통화가 나왔잖아요 통화가 나왔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죠 이 사건들이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더 많은 얘기들이 보도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론조사는 저는 다음 주에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에 관련된 거부권 행사라든지 그 이후에 전화 통화 관련된 보도들이 이 부정적인 숫자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죠 대통령이 지난 9일 기사회견에서 최상병 관련 수사 외압은 전혀 아니고 또 당시 국방부 작권던 이종섭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정말 그것과 상관없는 필요한 인물에 대한 방산의 중요성 때문에 호주와의 방산관계의 중요성을 임명한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직접 통화 8월 2일 날 수사서류가 이첩된 날 대통령이 장관에게 이례적으로 3번 연속 통화를 하고 우주백이 있는 장관에게 그리고 그날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되고 너 힘들 것 같아 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수사는 다시 수사서류는 다시 회수됐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건 뭐 한 초등학교 6학년 고학년만 돼도 대통령이 전화해서 그랬네라고 생각할 만하잖아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죠 국민들 그거 잘못 아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제가 우주백에 있는 장관에게 우주백 특산품을 사오라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저 부인도 나도 이거 필요해 라고 해서 한 번 더 전화했고 우리 장모도 뭐 이런 농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거 아니면 대통령이 해명을 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민심은 다 알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나빠진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여론조사 얘기 마무리 짓고 조금 더 계속해서 깊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장성철 소장님께서 여론조사 얘기 첫 소식으로 한다니까 한숨을 깊게 쑤셨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비관적으로 보이시나요 그 수치들이 역대 다 최악이에요 정말 아까 서영조 실장님이 소장님이 잘 얘기를 해 주셨고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40대에서 8%예요 30대에서 10%예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만 잘하고 있다가 높을 뿐이에요 그런데 60대 이상도 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던데 그러니까요 다 부정평가가 높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국정운영이 가능할까 대통령의 전반적인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나빠졌다 이렇게 되면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대통령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나는 그럼 외국으로 나는 외치만 해야지 내치는 국무총리가 해 뭐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5년 내내 국무총리할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 국민의힘 대표로 나오신 김병민 위원장께 정중하게 저한테 좀 사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요 또 뭘 사과드릴까요 제가 2년 동안 대통령님 국민의힘 이러면 안 돼요 자꾸 이러시면 국민에게 버림받아요 선거에서 심판받아요 지지율 떨어져요 저 2년 동안 계속 얘기했다가 너는 보수 참칭이고 넌 보수가 아니야 막 방송에서 잘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하는 얘기들을 지금 보수 측에서도 하고 있고 보수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목요일에 조중동 사설을 보면 대통령이 최상병권과 관련해서는 직접 얘기하셔야 됩니다 해명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저 정말 억울하다 저를 진정한 보수로 좀 인정해달라 그렇게 김병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저야 모두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러신 것 같아요 약간 하시는 말씀이 요새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두 분이 저랑 비슷해지면 안 돼요 장 소장님이 진정한 보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순댓국을 먹으러 갈 일이 있었는데 2병 1병 그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군복 입은 군인 둘이 순댓국을 먹으러 왔어요 장 소장님이 이렇게 딱 보시더니 저 친구들 밥은 내가 사야겠다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데 그러더니 이제 딱 밥을 사더라고요 와 이렇게 갑자기 미담이 나온다고요 저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댓국 특위인지 보통인지 한번 쭉 보더니 보통이니까 살만하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서 잠깐만 소문 하면 5월달은 원래 민주당의 달이거든요 여러 민주화운동도 있고 노 전 대통령 서거도 있고 이런 일들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달이고 6월달은 호국보훈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달입니다 6.25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체병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병사 문제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그 이슈를 끌고 가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서 6월달에도 지지율을 제대로 당기지 못하게 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세월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도 수치가 안 좋을 공산이 큰 게 아까 말씀했잖아요 진정한 보수는 장성수 소장님처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장병들에 대해서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면 국민의힘 워크숍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퍼컨 날리고 술 한 잔씩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으셔서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지금 군대에 입대한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그 군장매고 가혹행위를 당해서 숨져서 그 친구의 연결식 있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연결식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연찬의 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어퍼컨 날리고 음주하면서 하셔야 되냐 저는 이런 것도 분명히 반영되면 다음 주도 이 수치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